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 대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1단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현재 지금 고등학교의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하고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두 권인거죠. 두 권이라서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고 그래서 강의 자체가 강좌수가 거의 개념 강좌고 문제풀이까지 하면 거의 한 좀 되죠. 여러분들이 강의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좀 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저 되게 재밌게 수업합니다. 재밌게 수업을 하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이점은 원래 이 과목이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이 원래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이 아니고 원래는 옛날에 명칭은 독학사 국민윤리였어요. 작년까지죠. 작년까지는 독학사 국민윤리였는데 이번에 과목명이 바뀌면서 책도 좀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원래 이 국민윤리 파트에서는 좀 통일 부분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위정속사상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그게 조금 없어졌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와 윤리를 진행하는 건데 일단 순서를 좀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인간과 윤리 우리가 보통 생활과 윤리의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윤리학에서 실천윤리라고 부르는 보통 우리가 생명윤리나 환경윤리, 정의론 이런 아이들이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사회의 윤리, 책임윤리 이런 아이들이 포함되는 당연이죠. 그래서 양도 꽤 있고요. 양도 꽤 있고 내용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들으실 만한 내용들이 줄어서 익숙해지면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양윤리와 한국윤리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양윤리는 여러분 아시겠다시피 기본적으로 딱 세 개죠? 유교사상하고 불교사상하고 도교사상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시겠지만 동양윤리에서 유교, 불교, 도교는 대부분 다 중국의 사상이 중심이 됩니다. 중국의 사상이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한국의 윤리사상을 넣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윤리사상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유교, 한국의 불교, 한국의 도교인데 한국의 도교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고요. 한국의 유교와 불교. 특히 이제 철학 쪽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예를 들면 율곡 이희 선생님과 퇴계 이왕 선생님의 사단 칠정 논쟁이라든가 아니면 불교에서 원유대사라든가 아니면 의천대사와 진울대사의 교종과 선종의 통합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유교고요. 유교에서야 당연히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와 사상의 동양윤리 파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참고로 동양윤리 사상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얘는 한자를 조금 아시면 편합니다. 한자를 좀 기억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서양윤리입니다. 이제 그 수많은 학자들이 등장을 하죠. 보통 등장하는 학자들을 잠깐만 예를 들면 이 순서로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피스트가 쭉 있죠. 이렇게 등장을 하다가 여기는 스토어 학파가 등장하고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하고요. 이 시대가 헬린 리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가 등장을 하고 중세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근대 사상이 되면서 데카르트 베이컨이 등장을 하고요. 베이컨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가 등장을 하고요.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렇게 등장하고 베이컨 다음에는 휴미나 홉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칸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칸트 다음에는 해결이 등장을 하고요. 공리주의 다음에는 사실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공리주의라고 부르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가 근대까지의 윤리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학자들 소크라테스 아이고 화면 좀 따라와주세요.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플라톤, 아리스텔레스, 스토어 학파, 에피쿠로스, 중세시대의 아우구티누스라, 아퀴나스, 데카르트 베이컨, 스피노자슘, 홉스, 칸트, 공리주의, 해결 이 사람들을 배웁니다. 이 사람들을 배우는 게 서양윤리사상입니다. 되게 학자수가 많지만 이 중에서 좀 중요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양철학사상은 현대에 나오는 모든 사상들의 근간이니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서양윤리가 이렇게 끝이 나면 맨 마지막에 사회사상의 흐름 이렇게 얘기 나와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사상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이라든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 진짜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사회주의라고 해야죠. 사회주의의 논쟁 이런 애들을 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사회사상의 흐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책의 전체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중요도로 따지자면은 1, 2, 3장이 조금 내용도 많고 중요한 게 좀 많고요. 4장에서는 조금 예 하여 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어느 정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양이 좀 많긴 많지만 그 양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독학사 강의가 원래 대학교 수준으로 수준인 것에 비해서 강의 자체는 고등학교 수준 정도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기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서부터 그러면 이 강의를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이제 다음 시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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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